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장은 현재 잘 흘러가고 있어요. 잘 흘러가고 있고 현재 코스피 1.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2960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현재 코스닥은 981 1.24%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한 1% 정도 이상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 같고 흐름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양원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지금 다 빨간불로 전환됐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도 0.78% 그리고 네이버 4% 급등하고 있네요. 삼바는 2.16%, LG화학 2.18%, 현대차 0.48%, SDI 1.91%, 카카오 3.05%, 기아 0.36%, 셀트리온은 0.5%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만 빠지고 있네요. 포스코 0.67%, KB 구명도 많이 올랐어요. 0.5% 벌써 6만원이 돌파했습니다. KB가. 하여튼 지금 현재 주가는 슬슬 올라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미국 소식을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1.75%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기록을 했어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재차 예고는 했지만 시장은 앞서 발표한 내용대로 더 강화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우지스는 전날보다 한 183.15포인트 올라서 36,252.02에 마감을 했고 S&P 0.92% 올랐죠. 4,713,07 나스닥도 210.62포인트 1.48% 올라서 15,153.45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이날 1.766에서 출발해가지고 1.746으로 떨어졌어요. 뉴욕 증시는 그동안 주시장에 부담을 줬던 국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강세를 보여요. 대형 기술제는 강세를 기록했는데 애플은 1.67, 엔비디아 1.52% 올랐고 아마존 2.4,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 메타가 1.92, MS 0.22% 올랐고 알파벳도 0.76% 상승 마감을 합니다. 그 펠로토는 6.37% 올랐네. 준비되어도 올랐고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데 보니까 루시드가 8.98% 급등을 했네요. 리비안도 2.59%, 테슬라 0.59% 정도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고 AMD가 4% 올랐고 인텔 1.26, 펄컴 3.18% 상승을 해요. 몇 주간 지속된 그 매도세에 대한 유해 조치일 뿐인데 기술주가 바닷건에 도달했다고 부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유전자 겸기설 분석회사인 일루미나는 그 시장 컨센서스를 상의하는 올해 수익 전망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16.98% 급등을 했다. 유전자 분석회사? 이런 회사도 있는가 봐요. 하여튼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엑슨모빌이 4.2%나 올랐습니다. 오시덴탈, 페토를룸도 7.16% 올랐고 하여튼 요즘 유가 관련된 정유회사도 오르고 있고 여행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샌즈 6.64%, MGM 리조트 3.04% 올랐고 카니발 2.71% 올랐네요. 항공주도 강세고 델타항공 1.47%, 아메리칸항공 1.2% 올립니다. 보잉도 주가가 3.2%나 올랐네요. 제롬 파월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파월 의장은 빠르게 회복적인 경제는 더 이상 중앙은행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2022년은 연준이 정상화를 향해 발을 내기는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보십니다. 그 파월 의장은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했고요. 최근 주목받는 대차 제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연준이 수주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연준 의장으로서 두 번째 인기를 시작하는 파월 의장은 연준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한다. 우리의 결정이 국가의 모든 사람, 가족,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객관성, 진실성, 공정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전통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하네요. 얘기는. 유가는 아까 상승한다고 했죠. 서부 텍사스와 원유가 3.96%를 올라요. 그래서 81.33달러고 런던의 북해상 브렌트유가 2.78달러 올라서 83.65달러를 기록합니다. 금가격도 상승하고요. 원수당 22.7달러를 올라서 1821.5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달러와는 약세입니다. 우리가 달러인덱스 0.4% 내려서 95.61%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흘러갔고 우리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시원하게 한번 폭등해야죠. 폭등 폭등 한번 기관을 해볼까요? 현재 삼성전자 7만 9,300원 현재 오르고 있고 한 400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좀 메시지가 약간 약하긴 약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지금 상승 중에 있다. 지금 보면 모건 서울이 17만 골드만 8만 6천 JP가 4만이 사는데 JP가 오늘도 팔고 있네요. 어제는 사더니 오늘은 또 JP가 좀 많이 좀 파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지금 72,300원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한 400원, 500원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400원, 500원 정도. 오후되면 조금씩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우선주.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벌써 10만주 정도 들어오고 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좀 살 것 같습니다. 많이 살 것 같고 개미들은 좀 팔 수 있겠죠. 보니까 모건 서울이 8만 CS 3만 9천 UBS 3만 3천 맥거리 9천이고 맥거리가 또 많이 팔기도 합니다. 5만 9천 정도 CT 6천 9백 정도 팔고 있어요. 이럴 때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는 흘러가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양봉으로 갈 것 같고 기대를 해봅시다. 삼성전자 막판에 한 8만원 찍어볼 것 같고 느낌이 8만원 가버린 거고 우선주도 잘하면 한 7만 2천 5백원 정도 1%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 일단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좀 오르니까 또 선뜻 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매수하기가 힘들 거예요. 9주 사무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 한번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성투합시다.